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대구 남부경찰서가 사고 경위 등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정밀 감시를 벌여 1차 폭발이 가스배달 업소에 있을 것으로 보고 가스가 어디서 누출됐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이 업소에서 나온 LPG 용기 가운데 하나가 주방 용도로 사용되다 누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 LPG 용기의 밸브를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배관마저 모두 타는 등 내부가 많이 훼손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경찰은 국과수의 현장 감식 및 인근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화면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최근 이 업소 주변에 특이점이 있는지 탐문 수사도 벌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